여기서 고백할게 있습니다 네 영국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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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한 달 전 나한테 그랬지 형 저 검정색 팬티가 없어졌어요 미안 그 형 사실 형이야! 미안 그 형 사실 형이야! 너가 없어졌다는 그 검은색 팬티 사실 내가 입고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걸 돌려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너도 남자더라 내가 팬티에 구멍이 뚫려있었어 구멍이 뚫려있었어 너 남자더라 구멍이 뚫려있었어 구멍이 뚫려있더라 형! 너 같이 입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미안해 형이 정복하고 싶었어 널 내가 너 팬티 다음에 꽁궂 해볼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하하하 지금 네 감사합니다.